아 오늘 새로운 하숙생 올거니깐 잘 안내주고 잘생기고 헌치래 함께 하숙하게될 김철수라고 합니다 초승대 어? 목숨이요? 제발 좀 아니라고요 그 목숨 막 다있다고요 너무 더 좋지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같이 영원히 놀랬죠? 아니 이따가 이 집에 같이 갈까 cry 창시 road i've got nothing left to give 그... 우리 다음에 영화 때문에 마음을 쳤다고 해요 났다고... 쳤다고... 났다고... 오케이 하는데요? 설마... 설원씨가... 좋으니까... 설원씨! 철수님 전 익숙하지만 설원씨가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서 저 사실... 허숙집 처음 옮는 것 같아서... 그쪽이 저를 어떻게 보셨을지는 몰라도... 저는 설원씨가... 그쪽이 저를 어떻게 보셨을지는 몰라도... 그쪽이 저를 어떻게 보셨을지... 그쪽이 저를 어떻게 보셨을지... 설원씨를 엄청 아끼는 사람 같더라구요... 그쪽이 저를 어떻게 보셨을지... 그쪽이 저를 어떻게 보셨을지... 그러고... 이게ads... 그동안... 감사하십니다... 이렇게... 2